2개가 될게 공굴 이게 뭐야? 아 블랙아웃? 응 방금 전에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났어 갑자기? 왜? 너의 정신이? 너의 머리가? 갑자기 일어나면 큰일인데 빠를 때 뭔 소리야 뭔지 알아 아 근데 그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는 말이잖아 그래도 너 상태 안 좋은데? 아 맞다 여기 나무 여기 나무 응? 물통 들어갔죠? 여기 있으면 한번 깨끗해 그가 나ai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폭탄쿠를 못 돌려서 외미는 없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밑에서 좀 삥 부를걸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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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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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돌 박아야 돼. 이 새끼 봐. 일단 앞에 한 번 뚫고. 위에 뚫면 되니까. 이 새끼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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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가 들게. 앞에 한 줄이지. 이 새끼 봐. 이따가. 이거. 이걸 가져가고. 저게. 나이스. 뒤에 나무 넣을걸 보기좋아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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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내 적은 이 쪽에 물을 안 씻는 것 같지 않나? 나 아있었지? 탔어. 탔어. 아 나이스. 저걸 괜찮아. 탔어. 내가 둘게. 뒤로 꼴걸 그랬나? 어. 아 시발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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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돌 세 갈만 남기면 되니까 뭐 어때? 이 정도면 되겠다 응, 돌 싹 다 썼어. 좀 뒤에다 놨을걸? 죄송한데. 너 여기서 뒤로 꿀까? 내가 들게. 고게인즈랑 한번만. 땡큐. 음. 아 진짜 이거 하마는 잘하던데. 이거 그.. 어 이걸 들었어야 되네. 들었어. 여기 있는 고리 전부에요. 하나 버려야 돼. 어. 옆쪽에 좀 있긴 한데. 거기까지 조금 도와. 확인 확인. 빨리. 꽃꽝이 밑에 아.. 피가 되게 많아졌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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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돌이나 뭐 어디다가 한 번 더 없으면 좋을 듯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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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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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나무? 아니다 아니다. 뭐?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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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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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